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갤럭시 노트2 도마뱀 배터리 커버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면 제품 안쪽에는 엘도노반 전품을 인증하는 인증서와 품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커버 색상은 루비 컬러입니다. 갤럭시 노트2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한 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은 동일한 방식으로 장착이 가능하시고요. 손쉽게 눌러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제품 가죽의 소재는 천연 도마뱀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명품에 들어가는 가죽 소재와 동일한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